ok 안녕 난 여기를 통산시 안녕 한국에 여기 다같은 일이라 이관리가 이랬으면 비용으로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썬데이키즈 아이엔 한강나들입니다 아이엔의 한강나들이야? 아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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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한강 한 하나 둘 잘 안만네요 한강나들입니다 네 한강나들 무슨 조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게요 처음부터 약간 한번도 안만나고 처음 처음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자유롭게 근데 이제 네? 네? 저희는 지금 한강에 나와있구요 날씨가 생각보다 덥지가 않고 시원한데 조금 있으면 비가 오고 갈게요 비가 와도 저희는 절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도 항상 열심히 하네요 오케이 자 우리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하기 위해서 좀 힘이 나야되나요? 맞아요 먹어볼까요? 자 저희가 이제 한강에 맛있는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라면주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야 너는 눈 세게 나가 군묵이 없어졌는데 이거 여기 끓일 라면이 진짜 엄청 올라가고 아 팥라면이 진짜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추울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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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쎈이 쎈이 쎈이네 와 아 아 아 근데 영국을 먹을 수가 있어 아 드디어 스테이 어 오늘 저희가 아까 은희 형님들이 짧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지금 짧게 했는데 너무 아쉽고 아쉽고 오늘은 또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브이라이브로 이렇게 선데이 퀴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방송은 컨셉이 뭔가요? 오늘의 방송의 컨셉은 섹시해요 섹시해요 섹시 섹시 방송 컨셉 섹시로 할건데 맘을 섹시하게 볼까요? 섹시하게 먹어봐 자 가려줄게 기다려봐 라면을 한번 섹시하게 자 섹시하게 내가 너 때문에 머리 하나 둘 셋 빵구 빵구처럼 찍어 잠깐만 여자 여자 그리고 제가 또 치킨도 사왔습니다 맛있겠다 치킨? 치킨 저는 어떤 치킨을 샀어요? 저는 중산로 후라이드와 양념이 치킨을 입었고 안 받는다 그리고 추가로 치즈 볼까요? 뭐? 치즈 늘어나는 이거 떡볶이 진짜 있다 떡볶이 야 야 너무 늘어나는데요? 나 몸짜렐라는 줄 알았어요 나 도무지는 줄 알았잖아 엄청 잘 늘어나네 이야 이 치즈랑 같은 치즈랑 같이 뭐라? 아니야 아닌가? 아이고 아이고 맛있어 나쁘잖아 어 난 그러면 치킨을 먹어봐 나쁘잖아 치즈와 치즈 치킨은 언제나 치킨은 언제나 다 놀아요 여러분 음 음 나같은 질이 비수도는 상상만 시끄럽다 시끄럽다 이제 일곱 distinguished 저가 우리 스텝 공감물이시네 제크로다가 쥘만 해 이럴 때야 제 번호로 만들어줄까요? 응! 이 때가 이제 우리 이런걸 물어놔서 힘들 것 같아서 같이 소통을 하면 좋지 않다 싶어서 너무 맛있어 잠시만요 와 여기 흘린거죠? 나는 나한테 응 이제 평균에 와서 많은 분들이 계시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세고 그런식으로 하니까 되게 심해졌네요 오랜만에 나와라 아 지금 무슨 라면 먹니? 아 이거요? 이거는 진지한 라면? 진지한 라면 잘 먹는데 나 익세였던 제가 골라냈어요 뭐야? 라면 간면 아 진짜? 아이고 저는 목이 안좋아서 미역국을 납라면 올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지성 너무 이상한데요 한지성이요? 감사합니다 안절려요? 안절려요? 안절네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눈 크게 낼 수가 없어요 저녁 추천해달래요 저녁이요? 치킨 치킨 마라탕 우리 스테이안자 한번 보여줘 마라탕 마라탕 맞네 전 마라탕 치킨 보이시죠? 와 와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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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맛있네요 으흑 으흑 근데 진짜 다행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진 않은데 근데 뭔가 이제 스케줄은 이제 막 할 때도 있고 막 볼 때가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이렇게 스테이랑 같이 선대 키즈 이렇게 요새 이렇게 자유롭게 하니까 이렇게 훨씬 더 약간 다른 선대 키즈 했던 멤버들보다 더 anything 오홉 결두인가요? 로제자인가요? 그럼 그렇지 않아? 우리가 좀 더 뭔가 좀 더 힐링 준 느낌 맞아요, 각각 그런 느낌 아닌가? 제가 좀 더 힐링을 주는 느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장애애 죄송합니다 처음 조합인데 이런 조합이 처음이지만 댓글 한 번 읽어볼까? 형이 짱이래 한이 형이 짱이래요 뭐가 짱이래요? 몰라요, 그게 짱이래요 전환이 형 짱이죠 랩춤 노래 랩춤 노래 다 해, 천일까지 내가 뺏어야지 랩노래 다 해 랩춤 노래 다 해 저희 안무 중에 크로커 포함해서 제일 쉬운 안무랑 제일 어려운 안무 제일 쉬운 안무? 제일 쉬운 안무? 저는 개인적으로 제풀이 아, 저는 아, 진짜? 아, 저는 저는 다 분석을 할 수 있어 어, 맞아, 맞아 아니고요 다 분석을 할 수 있어 그냥 되게 칠하고 볼 수도 자유롭게 약간 구성이 많아가지고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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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일 어려웠던 게 아예 진짜 화려한 수채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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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어요 저는 저는 제일 힘든 게 이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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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사실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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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려운 것보단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형 난 뭐 어려운 게 있겠다고 하세요 하하하 형이는 안무를 이제 우리보다 두 개 더 빨리 외울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우리보다 이제 네 그때 먼저 빨리 까먹는 멤버라고 네 안무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제 가사나 아니면 안무나 저는 가사를 외우는 게 너무 오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가사가 정말 깔리네요 음 드라마나 영화 추천해주세요 드라마나 영화 드라마? 영화? 영화? 영화는 알라딘이지 아 이건 알라딘 진짜 보고 싶어 근데 다른 게 이제 그 뭐지? 어렸을 땐 그 영화를 봤을 때랑 알라딘 봤을 때? 이제 그 새로운 영화를 봤을 때 차이점이 좀 있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일단 옛날에 이제 그 러브 밀리언스 이런 배우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원래 진이 이제 목소리를 원래 로이스를 했었단 말이에요 음 써보셨구나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이제 로스 맨 맞아 그냥 보니까 되게 매력있다 그냥 그러니까 확실히 재밌었어 나 와? 무슨 영화 알아? 난 추천해주세요 응? 난 어벤져스 만약에 어벤져스 이제 최근에 나왔으면 어벤져스를 추천하고 싶었는데 이제 알라딘 나오니까 아주 트렌디한 혼자 하자 트렌디하고 어벤져스 다 왔으니까 이제 주차하자 사랑의 트렌디아웃은 봤어? 봤어? 아니 안 봤어 나 아직도 안 봤어 진짜 봐야 돼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아직 못 본 사람 없어 아니 나 말 안 할 거야 나 말 안 할 거야 왜냐 나도 처음에 들었을 때 이래 미스테이 형 켜지 근데 아 나 아까 재밌는 느낌을 봤는데 정인이가 항상 아 이현이가 항상 나인데 패션평가를 해주잖아 그래서 오늘 패션평가를 나보고 해달라고 너가 나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오늘 옷 입으러 보면 오늘 좀 잘 입었다는 생각도 있어요 센스있게 못하지만 알겠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잘 입습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막내한테 인정받기 되게 어려워요 저희 막내 되게 까다로워서 원래 이 돗자리도 하나 하나만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까다로워서 우리 좀 더 넓게 앉아서 멋진 모습을 보여야지 하면서 굳이 하나를 더 가져오르더라고요 멋진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멋진 모습 아닌 것 같은데 하나가 앉으면 좋다 이거지 나의 마음을 골라줘야지 그래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넓은 아량의 막내의 마음을 네? 한 살 형인 제가 장난이 막내가 좀 똑똑하긴 해요 네 고마워 전혀 고맙지 않은 말 지셨어 신심을 다해 봐 고마워 왜 그래요? 사장님 한이 노자가 너무 비웠다고 아 그래서 이렇게 빵 노자입니다 빵 어 저도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치킨이 먹어야 될지 아니면 피자를 먹어야 될지 아 어렵다. 고민 중인데 뭐를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추천 메뉴 치킨을 먹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랜만에 치킨을 먹게 되니까 치킨을 추천하고 싶지만 사실은 치킨보다 더 훨씬 더 맛있는 맛도 있겠죠? 맛있는 음식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버거를 추천해요. 햄버거? 햄버거. 근데 버거가 이제 치킨 들어가 있는 버거. 치킨과 버거를 치킨 버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가 치킨을 먹고 있기 때문에 치킨과 라면은 저한테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치킨과 라면 오늘 드셔보시는 건 어떨지? 컵라면 말고 진짜 끓인 라면 있잖아요. 귀찮아도 지금 당장 부업으로 가셔서 라면 한 봉지를 꺼내셔서 끓인 다음에 뜨거움을 뽀글뽀글 끓이시고 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햄버거, 치킨, 피자 다 추천합니다. 아, 왜? 이인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뭐지? 나? 네. 나 햄버거 좋아해. 햄버거 왔어. 나 햄버거 진짜 좋아해. 나 정말 햄버거 좋아하는데 햄버거 왕 와땡 그거? 어? 와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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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치즈 와땡. 맛있어. 아침에 샵에서 맨날 시킨 거. 진짜 좋아. 진짜 예뻐. 생각나. 나 항상 맥댕이 해주세요. 맥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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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하지 마. 맥댕 아니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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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랜만에 자. 뭔가 잘 통하는 게 오늘 지금 한 거야? 너 나랑 면 요리같이 사랑하는데요. 잘 통하는 거야. 저 나 한 거의 3년 살았어. 항상 곱창집을 가면 이제 모듬 있잖아요. 곱창, 막창. 이렇게 센트로 나오는 게 있단 말이야. 항상 거시켜가지고 곱창 조금 먹고, 막창 조금 먹고, 태창만. 정말. 태창들을 따로 비워놔. 그게 맛있거든요. 그 소세즈 같이 생긴 순대? 순대? 그 약간 그 스스 같은 거 있잖아 안에 이제 약간 면 순대? 순대? 순대! 순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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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대 맛있어 요새 저번에 얼마 전에 순대 먹은 적이 있는데 이제 하니가 이제 샵에서 오늘 먹고 있었던 순대가 있었는데 그걸 좀 오랜만에 먹게 되니까 정말 오랜만에도 다시 순대를 먹고 싶단 말이죠 근데 먹었는데 이제 해매로 해매를 다 받고 수정받고 이제 아! 남아 있겠지? 왜냐면 하니가 이제 그걸 먹고 싶지 않니까 순대가 다시 왔는데 없더라고 그래 그래서 얘가 이미 버리고 있는 상태였어 그러니까 이제 이미 버리고 있었는데 공품식물에다가 뭐를 했지? 생각보다 이미 짧아요 짧아가지고 이미 짧은데 순대를 하나 시켰어요 내가 생각한 찹쌀 순대가 온 게 아닌 거야 그런지 알죠 약간 원조 순대 물론 그것도 좋아하지만 제가 찹쌀 순대를 되게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순대를 싫어하는데 그 순대가 온 거예요 일단 처음으로 수당을 했죠 그래서 한두 개를 먹었는데 근데 또 그 전에 먹은 게 있어서 흥미로운 거 그래서 이제 아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다가 애들 있잖아요 멤버들 멤버들 먹고 싶어 먹으라고 하는데 이제 먹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다 먹었지? 다 먹은 거야? 그럼 내가 이거 알아서 치운다? 했는데 그때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치워야겠다 하고 딱 치웠는데 그때 릭스가 와서 오! 근데 내가 안위를 보고 있겠냐 안위를 택면 추천 받으면서 이렇게 웃기고 있냐 되게 여기서 눈물 덮고 있는 듯이 나온다 되게 따뜻하네요 제가 펜두가 약간 센스로 펜두가 약간 센스로 펜두가 약간 센스로 펜두가 약간 센스로 메이저 형 신발 마라탕 먹으면 다 하고싶을래? 나 아주 아파 어 제가 그 멤버들 다 제거가가지고 멤버들 다 제거가가지고 와가지고 마라탕 한번 먹고싶어 음... 그래야지 그래야죠 아니 저 마라탕 진짜 맛있는데 먹어볼까? 나 먹어봤어 민우 형이랑 병원 갔다가 진료 마치고 마라탕집이 있다가 와 진짜 맛있어 흰색이야 와 약간 경이로웠어 경이로웠다 눈이 확 떠졌어 그때 살짝 졸렸거든 졸렸던 눈이 확 떠졌어 정말 너무 맛있어 경이로우면 어떤 맛일까요? 국물이 그렇게 맛있지 흠 먹고싶고 어? 저 민증 만들었냐구요? 저 민증 만들었어요 민증 민증 아이디 저 민증 작년에 만들었어요 저 생일이 빨라가지고 민증 발급 바로 오라는 문자가 되게 빨리 와가지고 민증을 빨리 발급했어요 빨리 나왔어? 민증이? 아 진짜 오래 그래요 왜? 왜? 나 외국인 외국인 아 왜? 나 외국인 전국인 네 네 네 고조에서 고조에서 오늘 조합이 이거예요 어? 보컬 라차 댄스 라차 스리아차 막내 라차 막내 어 라차 한 명순이 라차 안 내드리네 아 그렇네 나 스리아차 막내 아 그렇네 저번에 줄넘기 한 사람들은 중간사람들 중간 모습들인가 중간 모습 우리가 막내들이었구나 우리가 막내 모습 아 맞네 그런 큰 그림이 있었다니 큰 그림이 있었다니 서다니 라차 막내 진짜 예세하네요 오늘 생각도 못 하고싶어 와 와 나 생각도 못 하고싶어 와 너무 멋있다 어 오늘 패션 컨셉 뭐야 우리 한 명씩 패션 컨셉으로 말해볼까요? 좋은 생각 저게 저게 나 일단 일단 그럼 믹서 그래 저는 일단 이렇게 함강에 와서 이제 깔끔한 검은색 티 와 바지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주면 요즘 깔끔하죠?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여기 에클레스도 있고 맛있어 그치 그치 오늘 제가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맞죠? 우리가 심플리스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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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이 형이 항상 찬이 방에 그 뭐지? 까만색 항상 그냥 까만색이잖아 또 옷장 안 보여 약간 옷들이다 왜 다 까만색이니까 근데 찬이 형 스타일 보고 이제 약간 큰 티를 입고 항상 이런 티 입잖아요 나 이제 그러니까 한이도 이런 긴 티 입고 승리도 긴 티 입고 한국의 스타일? 훨씬 인가? 죽어서 거의 한국 사람 된 것 같아요 한국만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오버사이 있을 수는 유행이니까 유행이 있어요 유행이고 많은 사람들이 입으니까 어 뭐 이해는 쟤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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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사탕처럼 입고 와봤어요 귀엽다 약간 한강이잖아요 약간 그래서 소풍원 느낌으로 약간 피크닛 느낌으로 한 번 입고 와봤습니다 예쁘네요 귀엽네요 아이고 심해요 근데 근데 사실 뭔가 내가 처음 내가 처음 아 그래? 너가 이렇게 입는 게 처음 봤는데 아 그래? 그런 생각 한동안 내가 좀 검은색으로 입을 거라 어 우리 한이는 저는 이제 옷장에서 막 죽어온 중수입니다 어 실제로 이제 바로 이제 숯소를 갔다 왔어요 숯소를 가서 이제 사복을 입고 바로 오는 거였잖아요 그냥 저 가자마자 뭐 입을까 뭐 입을까 하는데 너무 이제 차를 입기에는 한강으로인데 좀 그렇잖아요 좀 더 편하고 좀 휘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네 집년들을 입었습니다 내추럴하게 내추럴한 느낌이에요 내추럴이셨네요 맞아요 내추럴이 베스트 심플, 내추럴? 베스트 베스트 나 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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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추럴 심플 내추럴 컴스탕 컴스탕 아니면 아니아니 포물 심플 내추럴 오예 포물이 이제 좀 더 약간 폴로한 거 포로랑 포로랑 포 납초 될 수 있죠 네 그렇네요 포로랑 근데 여기 한강에 와서 보고 싶어요 맞아요 옛날에 tengo 아니지 저 옛날에 한강에 와가지고 자전거 탄 적이 되게 잘 못했어요 연습 meus 아 진짜 저 일요일날 마다 연습생 아 되게 키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청담이 있었는데 청담에서 여기 여의도 한강명까지 전철 타고 혼자 와가지고 항상 한 두세 시간씩 자전거 타거나 아니면 걸어 다녔었어요. 내가 한 서울에 1년 살면서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 뭐? 나는 한강이 특섬에만 있는 줄 알았어. 왜냐면 나는 청담에만 있었잖아. 그래서 나는 한강이 특섬에만 있는 줄 알았어. 나는 여의도만 있는 줄 알았어. 답답하구나. 왜냐면 나는 말레이시아 와서 여의도에서 본 한강이 처음 본 한강이 있어. 나도 특섬에서 본 한강이 처음이라서 특섬에만 한강이 있는 줄 알았어. 아니 여기도 한강이고 저기도 한강이 있어. 맞아. 난 강 볼 때마다 이건 무슨 강이야 이랬어. 한강이야. 어? 뭐야? 여의도 있는 거. 한강이야. 비어져 있었군. 나도 좀 이상했어. 우리도 옛날 숙소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다들 운동하러 갔을 때 바로 뒤가 이제 한강이더라고. 그래서 바로 여기? 바로 뒤인가? 싶어서 근데 내가 이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택시 타고 이제 막 숙소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한강이고 그냥 시간이 걸렸단 말이지.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숙소에 왔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멤버들이 이제 한강으로 가고 상책하러 갔을 때 그냥 바로 뒤에 있더라고. 바로 근처에 있구나. 그게 너무 신기했어. 그냥 보이는 강이 다 한강이 있어. 그냥 뒤늦게 알았어. 강 보면 한강이야. 강 전체가 항상 있어. 사람들이 많던 곳이 약간 시원하기도 하다. 시원하고 나 목이 있을 줄 알았는데 목이 없네. 약간 환산해. 어? 개미다. 개미야? 왜 이렇게 많아졌지? 개미 두 마리 있는데 여기? 개미 출연. 어이구. 개미야 개미 너 여기. 어이구 얘들아. 잠깐. 개미가 라면 선물에 들어왔어. 어떻게? 아니 국물에 들어가잖아. 어떡하지 얘네들? 아니야 얘네들은 살 수 있을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가야지. 먹고살자 그러는데 난 먹고살려고 그러는데 개미.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그냥 놀아볼까? 놀아? 놀아? 어디? 어디서 놀아? 내가 준비해봤지. 운영 올라왔는데? 엉엑. 구매랑이랑 키치볼 준비해. 뭐야. 구매랑. 구매랑. 구매랑 같은 거. 어 뭐야. 그. 그. 날아다난 거? 나 옛날에 많이. 형이 생각하는 그 너는 아니지만 이게 뭐야? 너. 여기랑 이렇게 쫄아다닥 닫고 그. 진짜? 많이 했었는데 나도 많이 했었는데 이쪽에서 해도 되나? 이쪽에서 해도 되나? 이거 힘이 없다 힘 없이 그냥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이거 일단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러면 이걸 막 쓰레기야 넌 가지 말고 그러면 일단 자유롭게 일단 치워볼까요? 치우고 개미야 너 나갈래 일단? 개미야 개미야 빨래! 잘 수 있어 빨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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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력 하니만의 소리를 내는 거 이제 찾아봤네 내려가 내려가 미안해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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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찍고 그러세요? 왜 찍고 그러세요? 아닌데 무슨 소리? 나뭇국 밀렸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가끔은 괜찮아요 아유 긍정적해라 썸데이 키즈가 이렇게 되는 거구먼 이걸 치우고 잠시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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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괜찮다 그럴 수 있어 찢어났네 그럴 수 있어 미안 다행히 너는 안 먹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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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국물은 어떡하지 국물은 어떡하지 국물은 여기 있다 자 괜찮아 아유 일단은 치운 거는 대충 치우고 응 자 캐치볼 캐치볼도 있죠 네 아유 철저한 준비사 아유 철저한 준비사 이 철저한 준비사 오 쓰레 아 바람 때문에 지금 장난 아니에요 바람이 되게 바람 소리 났어 쓰레기사 여기다 놓고 오 개미야 이리와 오 오 오 아이씨 잠깐만 잠깐만 와 어떻게 문은 거야 이거 되게 안 떨어지잖아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 오케이 예스 깨우 됐어 오 깍고 딱 오케이 일단 이곳을 모아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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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는 거는 좀 이따 여기서 지는 사람이 버리는 걸 할까 어 그래 그럼 얘기해서 좋은 생각이야 네 어느정도 정리해 주시니까 자 자 오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날라가지 이거 안 날라가지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오 겸에 아니면 우리 장소를 좀 옮겨서 셀픈데에서 할까요 어 어 좋아 이거 좀 더 넓은 데로 여기 있어 여금데로 가서 이씨 가보자 가보자고 점점 해가 치고 있어요 해가 치고 있어 해가 치고 있어 해가 치고 있어 카메라가 잘 따라온다 되게 와 여기 고래 있는데 있어 아니 고맙 고맙 자 이중 이중 모여서 다닐까요 좋아요 네 모여서 다닐 거야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이거 나 지금 오 오 목이 주지 말아요 각자 말아요 목이 없어 우리가 생각해보면 목이 없더라고 목이 하나도 없어졌어 아니요 이거 오자마자 오자마자 한 마리 잡았어 목이 없어 자 그러면 우리 어떤 게임을 할까요 좋아요 이거 지금 잡는게 두개가 있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진 사람은 그냥 대구로 잡읍시다 좋은생각이에요 손으로 잡는다고 응 그냥 손으로 잡는다고 이거 약간 페니쉬볼 같은거 참 그니까 약간 페니쉬볼 같은거니까 그냥 잡아도 없진 않아요 맞으면 안돼요 맞으면 안돼요 맞으면 안돼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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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원래 한사람이 원래 원래 이거 뭐냐 먼저 한사람이 지는거야 아니 아까 똑같은 모습을 한거 같아서 아까 에어컨 물 있잖아 어 맞아 아까 우진이형 방에서 막 창빈이형이랑 흑성이랑 우진이형이 막 이거 가위바위보 진 사람을 에어컨 물 버리게 했는데 우진이형이 걸렸거든요 이거 꼭 하자고 하는 사람이 걸린거 같아요 망했다 네 세체인 하나 울그다쳐도 몰라요 안되나? 아 네 던져봐 받아볼게 네 받을 수 있어? 어 받을 수 있어 자 다운게 야 이거 왜 안붙어 이거 실력이 있네 왜 안붙어 왜 안붙어 왜 안붙어 왜 안붙어 왜 안붙어 왜 안붙어 나 좀 달렸는데 자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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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생각난다 우리 저번에 자 간다 우리 저번에 상장에 갔을 때 공으로 공으로 이제 막 공으로 공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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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슬슬 게임을 살펴볼까요? 오케이 어떻게 아까 불이 켜졌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하다가 떨어지는 쪽이 이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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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머지는 저걸로 게임하자 오케이 자 이거 공 못 잡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너하고 괜찮겠어? 이거 필요합시오 벅쇠 공간하잖아 아이엠은 세 그래 아이엠은 우리 둘 다 가게 자 난 옷으로 접도록 하자 자 자 자 내가 못할 거야 내가 못할 거야 간다 오 이거 나한테 근데 좀 불리하긴 하다 간다 오 야 이거 잘 되네 아악 잠깐만 야 너 너 이거 싫어 근데 이거 좀 불리하긴 하다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할까 아 솔직히 이거 이거 또 불리하다 아까 연습이었고 가위바위보로 다 지정하자 이거 오케이 그러면은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부전승으로 가자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부전승으로? 어 부전승 안느진거 가위바위보 이겼다 부전승 저 신발 봐줄게요 자 멀리서 하자고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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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으 아 아 어 예 he 5 5 근데 저기 저기요 둘다 둘 다 모자 맞잖아요 이べ Uh 자 이제부터 진짜 시작 몬이더를 위로 엉 그러게요 펠스 오 오 나 나도 잡을 수 있어 정말? 오 자 펠릭스가 세리머니 하죠 아 뭔가 같이 하고 싶은데 아야 너희들끼리 하다가 너희들 중에서 어 그 뭐냐 탈락하는 사람 대신 내가 하면 돼 어 철장 펄펄펄펄 철장 펄펄펄펄 펄 왜 왜 어디 가야 돼? 아 아니야 어 해? 자 가보자 가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가 떨어지면 아 만약에 네 네가 치면 네가 떨어지면 치는 거지 네 나도 떨어지면 치는 거고 네가 포인트를 받고 내가 포인트를 못 받으면 네가 이기면 치는 거지 근데 뭐냐고? 어? 내가 일단 쳤어 내가 못 받으면 그래도 다시 하는 거야 어? 어? 1대1 5점 내기로 하자 5점 내기 얘들아 5점 내기 5점 내기 지금 1대1이야 오케이 5점 내기 준비 됐어 준비 됐어 준비 됐어 아니 사진을 그만 좀 쉽게 하는 거죠 미인이 위해서 미인이 위해서 그러니까 간다 너무 세게 들리려고 너무 세게 들리려고 오우 미안 왜요? 애들아 응원해줘서 고마워 자 가자고 자 가자고 헛 3대2 맞나? 어 3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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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3대2 오케이 나 2점만 드리는데 3대2 뭐해 몰라 누가 3이야 누가이야 누가이야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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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야 그만 아무것도 아니야 다 돼 이구만 아 다 돼 3이구나 자 간다 나 1점 간다 내기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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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가 어떻게 하는 거야 왜 4-3이야 이겼다 이겼어? 왜 던져주기 왜 이긴 거야? 야 너무 높잖아 왜 이긴 거야? 왜 이긴 거야? 내가 이기 못한 거야 너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잘했어 우와 이거 어떻게 이긴 거야? 어떻게 이긴 거야? 얘가 내 키보다 2회 더 이제 막 높게 막 던지는 거야 근데 뭐 어떤 걸로 이기는 거야? 몰라 뭐 하고 있었지? 나는 떨어지는 사람이 1점을 안 받고 그냥 그런 거야? 그래 우리는 방금까지 놀았던 거고 맞아 새로운 거 해보자 그래 우리 새로운 거 해보자고 너는 재미없어 미안합니다 멀리 날라가는 거야 멀리 날리기 행동을 하자 근데 세계 띠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야지 가위바위보를 해서 세 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야? 가위바위보 빠지지 않게 가위바위보는 항상 가위바위보는 항상 자 어쨌든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맞죠? 너희들 왜 거기 Beyonce 한 Airlplant yeah 이거 할게요 오케이 가위바위보 은 бер ah 여기서 지면 좀 치워야 돼요 어떻게, 기준이 어떻게 돼? 기준? 제일 멀리 날아가는 걸로 어, 우리가 길을, 선을 정해서 뭐 어떻게 던지던 앞으로 더 멀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그러면 선을... 이게 선이고 오케이 자 선이에요 선이에요 그럼 누가 먼저 할지도 가위바위보 정하다 안내배진 거 가위바위보? 오 왜 또 가위대냐? 왜? 가위바위보? 어 나는 마지막으로 할게 그래? 난 넌 크로워서 그래 너 몇 번째? 난 내가 첫 번째로 하지 그래? 내가 두 번째로 할게 오케이 간다 근데 이게 말이 많아 또 그렇게 안 던져도 돼? 앞으로 던져도 돼 오케이 저 안 던졌어? 저 형 오! 야 저... 좀 멀리 간다 오케이 야 너 저쪽 가서 서 있어 오케이 오케이 서 있어 봐 오케이 야 이현이 다음에 하긴 자리 그거 들어봐 들어봐 이거 들어봐 흔들려? 오케이 오케이 서 있어 자 잘 봤어 하긴 나 이러고 집 갈 거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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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이기 텐션 하나 둘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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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녕히 계세요 전 아닌 거 같습니다 안 치워도 될 거 같아요 아니야 이현이보다 더 먼 거 같은데? 더 멀어 보여 여러분 어떡해? 누가 더 멀어? 내가 아 아 아 참 그래 내가 이길게 뭐야 자 나 간다 좋아 쉽지 않아요? 자 잠깐만 잠깐만 야 이분도 아 이거 같아 야 다시는 하면 안 돼? 야 야 내가 스테이한테 애교 애교? 애교? 됐어 간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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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꽃길만 가자 꽃길만 가자고 와 되게 뭐야 선물 와 야 이거 좀 너무 한 거 아니야? 야 야 야 야 야 약간 작은 날개가 보통하네 알았어 그럼 내가 저거 할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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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거 할게 그냥 한 개 가지고 다 같이 하자 한 개 가지고? 그냥 거기 서 있으면 되잖아 어 그러네 그래 그러면 너무 많이 나가면 우리도 힘드니까 작은 걸로 일단 하자 오케이 오케이 작은 걸로 그럼 순서로 아까랑 똑같이? 아니면 다시 정할래 순서로 아까 똑같이? 오케이 아까 똑같이 하자 아 어렵다 자 자 자 자 갑니다 자 가자 오 그래도 우와 야 그냥 너가 못한 거 같은데 난 아니야 내가 못한 거 아니야? 그냥 너가 못한 거 같은데? 아 너 이거 야 야 야 야 야 야 저거 못해 여기 서 있어 야 야 오케이 혹시 내가 못한 거 같은데 나 해볼게 나도 네 진짜 자 릭스 이번엔 잘 날려 그래 잘 날릴게 나 할 수 있어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와 이게 뭡니까? 일단은 다시 할래요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저는 만족해요?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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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네 네 댓글 보고 있을래요? 어? 그래요 댓글 보고 있을래요 자 이제 댓글에서 제가 달이 더 달이 더 난 열심히 하고 당황스럽죠? 저도 당황스러워요 자 자 가보자고 간다 끝 오 잠깐만 뭐야 이게 뭐야 저게 불리한게 아니었네 형 내가 못한거야 맞아 형이 못해서 그래 내가 못한거야 내가 못한거야 정말 재밌다 이거 응 응 그래서 결국은 한이 형이 치우기로 했습니다 우와 네 한이가 못했어요 네 맞아요 동생들이 동생이라니 나 하루 차이밖에 안 돼 너 뭐 야 하루 차이잖아? 하루는 있잖아 많은게 달라져 네가 국생을 배우고 있을 때 난 내가 국생을 배우고 있을 때 넌 국생을 배워 그 정도야? 아니 그 정도 아닌가? 사실 진도 똑같이 오늘부터 한이 형이 어쨌든 저희 동생들이 먼걸 제가 치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쉽진 않아요? 굉장히 아니구요 재밌게 게임도 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서 힐링한거 같아서 너무 좋았네요 맞습니다 좋았어요 아 한 분씩 소감을 말해볼까요? 아 소감이요? 재밌었어요 아이고 매니저 형을 때렸어 아이고 매니저 형을 때려버렸네요 아 근데 이 날 저는 생각보다 빨리 어두워졌어요 맞아요 아니 우리 처음 리앱 했을 때 해가 아직 뜨고 있었는데 맞아요 좀 없어졌네요 배가 좀 생각보다 많이 했네 해가 없어졌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아직도 꽤 많이 계시고 있어요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녁 한강이 또 이제 최고예요 네 사실 그게 되게 좋으니까 맞아요 옛날에 회사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오진 않았어요 회사 들어오기 전에는 엄마랑 왔었죠 아 진짜? 엄마랑 이제 요 근처에 뭐 있지? 뭐 뮤지컬인가? 그것도 보고 그랬었는데 아쉽죠 어쨌든 꼭 나와서 재밌는 힐링을 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우리 스테이랑도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오늘 다소 조금 아쉬운 시간이었잖아요 미니펜트니 맞아요 조금 짧았잖아요 물론 좋은 기회였지만 좋은 시간이었지만 여기서 이렇게 또 길게 우리 스테이와 함께 소통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방송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야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뭐 썬넴 퀴즈였고요 썬넴 퀴즈 썬넴 퀴즈 썬넴 퀴즈 썬넴 퀴즈의 한 썬넴 퀴즈 썬넴 퀴즈 썬넴 퀴즈 아이엠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자 다음에 또 봐요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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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가 이제 치우는 걸로 자 그럼 이제 나랑 나랑 이현이 같이 노는 걸로 자 이제 리스 형과의 대결이다 어쨌든 여러분 고마워요 고마워요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또 봬요 또 봬요 안녕 안녕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